왜 나는 자기 개발을 해도 이렇다. 커다란 발전은커녕 작은 변화도 어려울까 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든 대체로 잘하고 싶어하는 걸 잘하려고 노력하면 꽤 잘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이 네 글자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나를 상징하는가? 그게 나나 나의 일상을 상징하는가? 자신의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방향 수행을 할 거고요. 바탕의 시스템이 과거의 운영체계 그대로이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조금의 발전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왜 나는 자기 개발을 해도 이렇다. 커다란 발전은커녕 작은 변화도 어려울까? 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바탕의 어떤 운영 시스템을 갈아엎기 위한 또 다른 OS를 깔기 위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취미 또는 취미생활 현대에서는 취미나 취미생활이라는 개념을 아주 흔하게 보편적으로 쓰고 이제 현대인들에게 취미생활은 자신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거 맞나? 이건가? 뗄 수 없는 이게 맞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명하게 취미나 취미생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취미나 취미생활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자 이걸 갖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여자분이 있고 30대분이라고 쳐봅시다. 이 30대분이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하다가 사이클 취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취미로 퇴근 후 저녁이나 주말에 사이클을 탑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런 게 요즘 취미잖아요. 그게 누구한테는 다양한 것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이런 취미가 생겼어요. 그때 이 취미나 취미생활이라는 걸 한다는 것에 베이스에 어떤 접근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마인드를 못 깨잖아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잘 하시고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이게 잘 되고 저거는 잘 안 된다. 또는 나는 이건 잘하고 저거는 잘 못한다. 이러면서 이런 말로 어떤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냐면 뭘 잘하고 못하고는 어떤 카테고리적 재능이나 편차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틀린 말이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그 될놈되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처럼 뭔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려 하는 거의 대부분을 잘하고요. 그렇지 않던가요? 못하는 사람은 어느 한두 개만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려 하는 거의 대부분에서 잘 못합니다. 어때? 이거 이해되시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원래 뭔가를 잘하는 자체가 재능의 영역이거나 실력의 영역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걸 잘해. 뭔가를 잘하고 싶은 걸 잘해내는 걸 잘해. 그런데 누군 잘해내고 싶은 거의 대부분을 못합니다. 이해 되셨죠? 이게 어떤 나는 욕을 잘하지만 욕을 못 잡고 그래.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이것도 결국 좌파 핏이죠. 마인드셋에서 발생된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은 자유경쟁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승패가 있고 우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걸 뭔가를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자고 이걸 올바름 오름이라든가 평등적 관점으로 받아보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없어야 돼. 못하는 사람이 현실로 존재하는데 심지어는 못생긴 사람, 가난한 사람,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 존재해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나온 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다. 못하는 게 아니고 개성이다. 약간 이런 관점이 비벼지다 보니까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못하는 것조차도 평등적 관점에서 이게 다치 자신의 어떤 개성이나 자신의 특징이나 차별적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춤은 좀 잘 추고 나는 빠르게 달리는 건 못하지만 몸이 부드러워서 요가는 잘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는 저건 못하지만 이건 잘하고 저 사람은 요건 잘하지만 저건 못하니까 결국 쌤쌤이다. 남은 A를 잘하고 B를 못해. 나는 A를 못하고 B를 잘해. 그래서 또이 또이 쌤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의 세상에서 모든 걸 이런 식으로 괜찮아서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이 MBTI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색깔이고 어떤 카테고리일까 자꾸 이런 관점에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한테 어울리는 나한테 어울리는 취미 나한테 맞는 어떤 친구나 연인 나한테 적합한 인생 자꾸 뭐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뭐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무슨 적성검사 자꾸 이런 거 하고 성격 성격검사 아주 좋아하죠. 요즘 사람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서글픈 진실 추악한 진실을 피해나가기 위한 거냐면 그냥 우리는 어떤 부분을 못한다. 못났다. 패자다. 라는 부분을 방어기제로 회피하고 위한 부분들이 되게 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보면 그게 뭐든 대체로 잘하고 싶어하는 걸 잘하려고 노력하면 꽤 잘해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분법적 구도에서 나는 뭔가를 잘해내려고 하는 부분에서 뭔가를 잘해내지 못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무슨 꿈이 있든 무슨 계획이 있든 어떻게 살고 싶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든 아주 높은 확률로 어떻다? 안된다. 되겠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되겠니? 그걸로 된다고요. 이거 엄청 슬픈 얘기 아니에요. 교재님 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뭐를 가지고 싶어요. 뭐를 잘하고 싶어요. 뭔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되겠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때요? 열받지 않으세요? 뭔 말만 하면 교재님 저 결혼 이렇게 할 거예요. 전 이런 아기를 낳을 거예요. 저는 이런 회사에 취직할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아니, 이게 다 무의미하잖아요. 뭔 꿈. 그런데 황당하게 이런 제가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쓰잘데기 없이 자존감이 높고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고 욕심은 드럽게 많아. 아니, 잘 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잘 되는 건 하고는 없는데 본 건 많아. 보고 주워들은 건 많아. 먹고 싶고 사고 싶고 입고 싶고 가고 싶고 이게 그러니까 더 인생이 역같아 지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탕을 깨지 않으면 바탕을 깨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자기 개발이. 아니, 뭐 돼야 될 거 아냐. 개뿔 되는 게 없는 인생인데 되는 게 없는 인생인데 뭘 하면 되겠냐 고요. 근데 아니,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게 가능한 길이 있어요. 가능한 길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너무 제한이 많고 너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면 공교육이라는 기본 과정도 따라올 수도 없었고요. 기본적인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의 기본적인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그렇게 못난 사람들은 요즘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사람이 질이 떨어지고 퀄리티가 떨어지고 후지잖아요. 사람 취급도 못 봐도 요즘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심각한 올려치기 세상에서 평타 이상의 사람이 아니면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 취급도 못 봐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체로 살고 있다면 뭔가 바탕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인데 그런데 별로 되는 게 없네. 희한하잖아요. 이 바탕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걸 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뭔가 잘 살 수 있는 사람 인가요 아닌가요 를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워. 슬픈데 이게 여러분들은 적성검사 운명으로 점을 치고 뭐 이러잖아요. 너무 쉬워. 오늘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 이렇게 저한테 물을 필요가 없어요. 물을 필요가 없고요. 이따가 최근에 강의 중에 나오는 이 네 글자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게 나를 상징하는가 그게 나나 나의 일상을 상징하는가 나를 물어서 그 네 글자의 이름이 자신의 몸에 이렇게 좀 가깝게 들러붙어 있던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럼 희망 가지지 마세요.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뭐든 당신이 돈 버는 거든 연애를 하는 거든 뭘 잘하고 싶은 거든 그게 뭐든 어떤 희망도 가지지 마세요. 그거 진짜 모여라 꿈동산 꿈돌이 놀이하는 겁니다. 부루마블 게임 하는 거예요. 현실은 시궁창 인데 게임 GTA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안된다. 부질없는 희망이다. 이 네 글자가 자신 이랑 얼마나 잘 들러붙고 그게 나와 나의 일상을 상징하고 체감적인 단어 인가 이걸 갖고 판단 하면 됩니다. 네 글자만 가. 그래서 오늘은 그 네 글자를 여러분들 몸에 붙이기 위에서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즘은 되지도 않게 취미나 취미생활 이란 얘기를 한다. 약간 우쭈쭈 우쭈쭈 한 분위기에서 자꾸 다들 비닐하우스 처럼 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후끈한 후끈한 열기가 풍기는 좀 정글의 냄새를 맡아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주지수 체육관에 다니라고 한 건데 아마 이번에 주지수 체육관에 가서 놀라신 게 있을 겁니다. 뭐가 놀랐나요? 거기 다니는 회원 체육관의 관원으로 해봅시다. 거기 다니는 관원의 거의 민간인일 겁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민간인이야. 학생이거나 직장인이거나 백수거나 이런 분들일 거야. 무슨 뜻이냐? 그거 해서 돈 하나도 안 돼. 주지수로 돈 벌고 있는 사람이 그 관장님 빼고는 아무도 없다. 막 그럴 겁니다. 관장님 한 명 빼고는 그 주지수를 갖고 단돈 10원도 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럼 뭐예요? 돈 안 되는 주지수. 돈 안 되는 주지수다. 그렇죠? 돈이 안 되면 뭐라도 돼야 돼. 여자한테 인기라도 있는 그런 주지수. 그렇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뭔가 주지수라면 여자한테라도 인기가 있냐 하면 딱히 없습니다. 여자한테라도 인기가 있냐 하면 딱히 인기가 없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되는 게 뭐냐면 건강해지는 주지수. 이거. 건강해지는 주지수. 어때요? 그럴싸하죠. 더 다녀보면 아실 겁니다. 청교학님. 모든 주지수 체육관에 다니는 인간들의 거의 대부분이 부상병동입니다. 부상병동. 상태가 여기저기 더 안 좋아. 뭐 어쩌다가 무릎이 살짝 돌아가서 무슨 전방 십자 인대가 덜렁거리고 나는 팔굽이 어디가 안 좋고 손가락을 다쳤고 무슨 뭐 허구했나 이런 인간들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차라리 그냥 그런 거 안 배웠으면 어디 이상하게 나가진 않잖아. 이게 현실이라고요. 돈 안 되는 주지수. 여자한테 인기 없는 주지수. 부상 부상병동 주지수. 현실이에요. 돈이 안 되는 거 돈이 안 벌리는 건 둘째치고 돈이 안 벌리는 건 둘째치고 그럼 돈이 좀 덜 되냐. 졸라 들어. 대한민국에 돈 안 드는 취미라는 건 없어. 진짜입니다. 대한민국에 그게 뭐든 그게 뭐든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라는 건 없어요. 그냥 돈 잡아먹는 하마야. 그게 무슨 취미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이 안 든다는 등산 등산동호회 조차도 오르락 내르락 하면서 올라가는 장비 사야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울려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돈 써야지. 그거 조차도 돈이 안 들지가 않아. 돈 잡아먹어. 봐봐. 돈도 안 벌려. 돈 잡아먹어. 돈 잡아먹어. 여자한테 인기도 없어. 부상 병동이야. 그리고 또 시간은 시간들은 졸랐어. 맨날 퇴근하는데 어디 가냐. 체육관 가랬는데 시간도 졸랐어.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사실상은 없다. 상미화기사는 추계. 돈 시간 감정 체력을 졸라 쓰기만 해. 소모만 해.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마지막에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 하는 거다. 그냥 즐겁고 즐거우면 장땡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취미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즐거우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즐거우면 장땡 이죠. 내가 즐거우려고 취미생활 하는 건데 여기서 드디어 이 함정이 나옵니다. 내가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취미생활 하는 건데 그래서 즐거우면 장땡 이지 뭘 자꾸 따지냐 이런 얘기합니다. 즐거우면 그만 자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를 아셨죠?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이 단계에서 그래서 취미와 비슷한 부분이 취미가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주지스요 저는 탁구요 저는 겨울에 스킴요 완벽 등반이요 크로스피시요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이런 걸 취미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한테 모두 취미인 줄 아세요? 힐링도 취미야 쇼핑도 취미구요 유튜브 보는 것도 취미구요 게임도 취미구요 영화 보고 여행가고 이거 다 취미야 어때? 요즘 여행도 취미죠? 여행도 취미야 맛집 가는 것도 취미야 옛날에는 이런 것만 취미였어 무슨 스포츠라든가 뭐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만 취미였는데 요즘은 그냥 힐링 즉 즐기고 휴식 하는 것도 취미야 요즘은 왜 이게 취미라고? 아니 즐거우려고 하는 게 취미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게 취미생활이니까 즐거우면 장땡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어? 그래요? 그러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네요 그냥 즐거우면 되는 거잖아 저 쇼핑할 때 즐거운데요 저 쇼핑이 저 취미예요 저 유튜브 보고 게임하는 거 취미예요 현대인들은 지금 이걸 다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걸 주지스 잘하고 탁구 잘하고 스키 잘하고 암벽등방 잘하고 크로스피 잘하는 것과 동급으로 놓고 있습니다 근데 상명학적인 관점 철학적 관점에서 이거 다 계속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어?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자기 동정업계에 나름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해서 그들에게서 받는 리스펙 이게 뭐예요? 잘하는 거에 대한 리스펙 이게 행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되게 병신 같은 놈들은 직장생활 취미에 가끔 가다가 주지스 하러 가갖고 적당히 주지스 취미로 즐기면 되지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같냐 이러는데 그렇게 시간 낭비 돈 낭비 부상 있고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 하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세계에서 리스펙을 받아 너는 리스펙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너는 누구 평가지를 할 주제도 못 돼 넌 거기에서 찐 찐따 거예요 찐따 세상은 먹이사슬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누구는 승자가 돼서 찬사를 받고 리스펙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고 누구는 그런 리스펙을 받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한 패자의 역할 루저의 역할이 돼서 불행하게 사는 건데 자기가 루저고 패자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치킨 치킨 처먹고 혼술 처먹고 쇼핑하고 강아지 쓰담쓰담 하면서 난 지금 행복하게 힐링 수화킹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자위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찐따가 그거 하면 행복해지겠어요 패자가 그 지랄하면 못난 놈이 그 지랄을 하면 행복해지겠냐 근데 이 발상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대부분의 지금 젊은 사람들의 90% 이상은 잘 이 자기 인생에서 맨 위에 있는 단 한 글자의 화두가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누군가는 잘 이런 것 따질 때 이 지랄을 붙들고 삽니다 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행복이란 걸 갖고 둘 다 행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리의 행복이라고 믿고요 어떤 인간은 힐링의 행복이라고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 있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 영역으로 못 넘어오는 왜냐 평생 이쪽으로 오지도 않아 이쪽의 영역에서 사는 인간은 평생 뭔 지랄 연병을 떨어도 이쪽 영역으로 넘어오지 못해 그래서 물어볼 것도 없어 너 요즘 뭐하냐 기타 치니 어차피 못할게 피아노 치니 못하겠구나 탁구 치니 못하겠구나 노래 불러 못하겠구나 쇼핑해 그것도 못해 옷도 못 입어 심지어 여행 여행도 그 여행 영역에서 졸라 못해 그게 뭐든 못해 화장도 못해 운동도 못해 옷도 못 입어 말도 못해 대인관계도 못해 그게 뭐든 못해 그게 너다 근데 행복 운 타령을 하는거지 운명 관심 사랑 내 편 이런 타령을 하는거지 일단 이게 일단 출발요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그걸 잘하진 못했지만 그거의 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초반에 이 네 글자가 자신과 매우 잘 어울리는 단어이냐 아니냐로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점을 칠 필요도 없고요 정석검사 성격검사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네 글자입니다 당신은 테크니션 이 네 글자 네 글자를 자기한테 던진 당신은 테크니션 그게 뭐든 옷을 입든 말을 하든 노래를 부르든 운동을 하든 대인관계를 하든 뭘 하든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졸라게 기술을 파고둘고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한 기술과 엄청나게 많은 기술을 사용하는 테크니션 아니세요 그러면 희망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무슨 노력을 하고 누굴 만나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든 관계없이 당신의 미래인 희망 같은 건 애초부터 없는 겁니다 잘의 영역에서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힐링의 영역이 아닌 행복을 잘의 영역에서 평생 꿈꿔온 사람들은 당연히 인생의 목표가 테크니션 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잘과 테크닉 테크니션 의 길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질타했고 무시했던 이상한 매니악한 사람들의 본질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급이 다르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셨 여러분들이 볼 때 별로 한심해 내 친구들 중이에요 저랑 비교해도 별다랄지도 않은데 누구는 시집도 잘하고 사랑도 웃기고 네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이 걔는 너랑 급이 달라 아예 급이 다르다 네 눈에만 너랑 비슷한 인간 같지 왜 이 테크닉의 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리스펙이 절로 나 왜 리스펙이 안 된다 아는 것도 없으니까 지금 보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없어 나랑 아예 급이 다르구나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조차도 안 보였던 거야 우와 그래서 남을 볼 때 우와 헐 넘사 이걸 느끼게 되자고 왜 이제 안 나와 이걸로 바뀌어 너의 징징거림이 너의 징징거림이 그 보는 눈조차 없다는 없으니까 징징거리는 거야 보는 눈이 있으면 헐 와 넘사 리스펙 리스펙 이렇게 감탄사로 바뀌어 감탄 그래서 시기 질투 열등감 열폭 열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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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안 돼요 이렇게 왜 안 생기게 된 줄 아세요 그 영역에서 자를 추구하고 테크니션을 추구하고 거기서 자라는 고수를 보면 식이 되고 질투되고 열등감 열폭감 열폭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감탄이 나온다고 감탄 우와 그리고 뭔가 씁쓰르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후끈한 기분 좋은 화가 나고 이렇게 열정으로 바뀌는 느낌이 와서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라 아 아 아 좋네 잘하네 이러면서 야마가 딱 돕니다 와 씁쓰 새끼 존네 잘하네 와 씁 딱 받아보니까 와 씁 이러면서 갑자기 잠이 안 잠이 안 온다 그때부터 이지랄 못해 이런거 못해 못한다 약이 올라 누가 노래 누가 노래 부르면 대단하다 박효씨 너무 대단하 야 넌 노래 잘 부르고 싶은 생각 없니? 넌 노래 안 파고 들어봤니? 그게 너무 잘 부른데 대단하지 않아 그게 그렇게 되니? 그게 그렇게 되니? 그럼 그때부터 이제 방법을 골몰하게 되고 방법에 골몰하면 무조건 기술적 테크니션을 지향할 수 밖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그래서 그게 뭐든 있어? 이걸 묻는 거야 야 너는 어떤 그러니까 한계라도 대봐 어느 분야의 뭐가 나는 졸나게 기술적으로 파고들어서 테크니션이 뛰어난 테크니션 그런거 한계라도 준대야 그게 뭐라도 좋아 한 분야라도 갖고 내게 없다 그게 없다는 건 인생의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왜 똑같은 대학 나와서 똑같은 아이큐고 똑같은 노력을 하는 건데 누구는 왜 졸나게 뭘 배워도 고수가 되고 누군 맨날 배워도 체지방 몇 프로다 이런 수준에서 왜 누구는 5년 심지어 10년이 넘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내일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개념 분리가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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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